연구공간 삐딱시선 삐딱한 날들 제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저번주 토요일인데요 200만이 넘는 촛불을 아니 어쩌면 횃불을 우리 국민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하야할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안보이는데요 알아먹을 사람한테 말을 해야될텐데 이정도면 소도 알아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시생자 가족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청와대 앞까지 가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불과 100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참사 가족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루속히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하야해도 국민이 용서할까 말까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블루라벨이 부릅니다 베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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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conf굴 베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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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к 베이드림 베이드림 ера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같은 자리를 맴돌아도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내버려둔 이대로 날 다시 깊은 나의 꿈속으로 날 버려둬 이대로 다시 긴 어둠 속으로 눈 뜨면 다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하늘로 빛은 태양은 내 몸을 태우고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같은 자리를 맴돌아도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내버려둔 이대로 날 다시 깊은 나의 꿈속으로 날 버려둬 이대로 날 다시 깊은 나의 꿈속으로 날 버려둬 이대로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같은 자리를 맴돌아도 같은 자리를 맴돌아도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너를eg이며 걸어버려둔 이대로 날 다시 fights 깊은 나의 꿈속으로 날 버려둔 이대로 나 다시 깊은 나의 꿈속으로 날 버려둬 이대로 인디펜드 블루라벨의 데이드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곡은 언제 들어도 그리고 특히 밤에 들으면 참 좋은 노래죠. 보컬 이데이가 부르는 데이드림은 역시 뭐 나이트 드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참 많죠. 참 어리석은 꿈 말입니다. 역사국가서 국정화가 처음 발표됐을 때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정확히 예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다고 말하는게 더 좋겠군요. 역사국가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진 이후 드디어 2012년 연말이 되서야 국정교과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공개됐습니다. 물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국가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혼을 세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러한 대통령의 명얼마다 국정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정작 태극기조차도 제대로 못거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못 세울 거면 차라리 그나마 있던 역사마저 망치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 밑에서 여전히 떨어질 감을 기다리며 입을 쳐벌리고 있는 정치인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변했다고 해둬야겠군요. 대한민국 을 제대로 고쳐내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라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회와 집회가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딱한 날들로서는 뭐 당분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좀 좋은 일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아이디가 그린데이 21 건1234 를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상황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분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죠. 제가 그린데이가 부르는 노요에미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걸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까는 노래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단체를 알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월호 이주기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웹진 우필진에서 세월호 이주기 추모 음원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노래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말하는 그룹하고 똑같네요. 그린데이의 노래였습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를 이제 바꿔서 바꿔서 아직 난 4월을 살아라는 노래로 바꿔 놀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제나 4월을 살아야 하는 4월이 정말 잔인한 달이 되어버린 저 1화에서 읽었다시피 이 잔인한 4월이라는 말은 TS 엘리엇이라는 시 인의 시에서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걸 작업했을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일단 아직 난 4월을 살아 그리고 이 노래 또한 블루라벨의 이데이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그 노래 먼저 듣고 제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대가 날 떠난다 그 미소를 잃은다 아직 난 4월을 살아 잊을 수 없던 그날이 세월 속에 잊혀도 아직 난 4월을 살아 그대를 잃은 달과 다른 건 없어 세월이 흘러가도 변할 건 없어 내가 숨쉬는 한 내가 그댈 기억해 아직 난 4월을 살아 그대가 날 떠난다 그대가 날 떠난다 아직 난 사월을 사랑 미처 지키지 못한 그대와의 약속과 아직 난 사월을 사랑 그대를 잃은 달과 다른 건 없어 세월이 흘러가도 변할 건 없어 내가 숨쉬는 한 내가 그댈 기억해 아직 난 사월을 사랑 guitar solo 그대가 날 떠난다 그 미소를 잃은 달 아직 난 사월을 사랑 잊을 수 없던 그날이 세월 속에 잊혀도 아직 난 사월을 사랑 여전히 사월을 사랑 영원히 사월을 사랑 블루라벨 이데이 씨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가해 주신 원곡은 그린데이의 노래인데요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이제 변환해서 만든 노래 아직 난 사월을 사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사연을 보내주신 그 한 분께서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처음에는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일단 이 노래는 MR을 구할 수 있는 노래여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히 다행히 이 음반을 내는 어떤 기획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메일로 접촉을 좀 시도해서 몇 가지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함부로 어떤 공연이나 외부 환경에서 재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서 그거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고민을 좀 생각해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저작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원작자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린데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뒤시지다 보면 어 이 음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 이메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하고 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큰 제한같은 일이 각체와서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나진 않으니까 잘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반드시 어 원곡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싶으시면 다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세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저희에게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첫번째 사연이 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 되네요 뭐 이건 아니? 시에러 그린 교수팀의 연구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반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사시나요? 요즘에 매니아다 오타쿠다 뭐 이런 말들 참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개인인데도 한 분야에 정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들 지식인이니까 그냥 일반인이어도 참 멋있지 않나요? 하지만 아일랜드 더블린 국립대 시에러 그린 교수팀이 이끈 한 연구가 우리에게 어쩌면 위안을 주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의 연구는 간단합니다 많이 많이 할수록 속이기도 쉽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오히려 오류를 오류를 범한다고 오류를 범한다 지식의 축적이 곧 오류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이 말 이 말 요즘 세상에서 저 참 공감하고 삽니다 역사교과서 만든다고 여기저기서 불러오신 우리 연구자 여러분 혹은 혹은 연구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안쓰러운 니네 그 사람들 잘 보면 자기 분야에서 나름 지식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놓은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왜 그러고 사니 아이고 배운게 아깝다 뭐 이런 욕을 마음속으로라도 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물론 얘기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전 그전에 보면 민정수석 하셨던 아저씨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우병우였나 병우? 그 사람 제가 알아보니까 삼업시험 합격한 기록을 갖고 있더라구요 최연소 합격인가 뭔가 그 이후로도 법조계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박그레이드 대통령 밑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죠 쓰읍 그런거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외운거 많고 그런데 그딴 행동하는거 보면 많이 아는게 그렇게 뭐 중요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시에러 그린 교수팀의 연구 이거 참 흥미롭지 않나요?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틀린 기억도 많이 갖게 되고 자기 지식에 스스로 속게 된다는 연구물입니다 참 요즘 세상에 제대로 공부하는거 공부하는것조차도 두렵네요 전국의 학부모여러분 자식에게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애 완전히 망합니다 인간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다음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거라고 했잖아 잠깐 잊은거 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면 말했었잖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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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만을 정석같이 믿었었는데 창바람에 키는 얼어붙고 나도 사랑이 함께 얼어버렸네 내게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난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극의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만을 철속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키는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게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내게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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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고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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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역시 블루라벨의 보컬 이데이 씨의 노래입니다. 지난 8월에 후이즈 팬텀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에서 이데이 씨가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거짓말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에 계신 그분은 가슴팍이 이리저리 찔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2016년 12월 5일 새벽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혼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니 너무 쓸쓸해서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과연 응답해줄지 안해줄지는 이 전화 연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공관 삐딱시선에서 미상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미상연구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전화통화로 정말 오랜만에 만났네요. 아 이게 나중에 이거 음성변조로 그래도 좀 음성변조로 음성변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극비리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뭐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뭐 제가 그래서 우리 미상연구원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요즘에 근황은 좀 어때요? 뭐하고 사나요? 뭐 하루하루 뭐 그냥 도끼자로 썩히고 뭐 도끼자로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무슨 말이요? 뭐 무슨 뭐 암튼 놀고 있습니다. 아 놀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청년실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뭐 진짜 솔직히 진짜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 중장년분들 뭐 젊은 애들 뭐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막 뭐 높은 일만 좋은 일만 찾아다니니까 이제 뭐 애들이 뭐 그러면서 뭐 취업하면서 놀고 그렇게 뭐 직장 고르면서 그동안 부모한테 돈이나 타서 쓰고 앉았다고 막 뭐 하 참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일단 그분들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예 싹 다 가스실에 쳐넣고 싶어요. 아 가스실에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뭐 아 원래 제가 예 원래 제가 중장년층을 싫어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는 이제 어우 취업 준비하면서 진짜 막 지하철에 그 뭐 노약재석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 들고 막 정말 가감 없는 말씀입니다. 하 그리고 제가 공대생인데 예 그 아예 이제 전공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면접 때마다 이 사람들이 실무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대학교 가졸업 대학교 뭐 가졸업한 사람이 실무에 대해서 아예 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그 실제 그 업무에서 뛰어보고 뭐 그런 건데 예 하 진짜 뭐 아무리 뭐 경기가 나빠서 사람 뽑고 뭐 이런 데 신중하다지만 이건 뭐 진짜 신입들한테 그런 거 말하는 거는 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들이 뽑아놓고 경력을 좀 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 근데 걔들은 그럴 마음이 없죠. 우리나라 IT는 그 뭐 뭐 영세한 회사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IT 이쪽에 이쪽 업계 좀만 돌아가는 거 알면은 그 말 그 말 자체가 그냥 진짜 뭐 지어낸 말이에요. 뭐 한국인은 김치 이런 것처럼 진짜 뭐 터분이 없는 맞아요. 저도 밥 먹을 때 김치 없이 많이 먹습니다. 아 이거 참 힘든 얘긴데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잘해줄 거면서 왜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피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러니까 존재를 극비리에 붙여줘야 돼요. 아 이미 뭐 뭐 이미 뭐 완전히 극비리에 붙여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공관장으로서 언제나 그대의 주옥 같은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쓰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성에 차는 글이 안 나오네요 솔직히 아 그렇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성에 차지 않는 글이 성욕에 불타서라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참 큰일이네요 이거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이제 단톡방으로 연락을 되게 자주 해요. 거의 맨날 하는데 이제 그동안 애들한테 야 진짜 뭐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 뭐 소개시켜줄 여자 없으면 같이 뭐 헌팅 술집 이런데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오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말씀하시죠.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 이제 연애는 이제 이제 뭐 더는 관심 같은 것도 안 가고 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욕은 쉽지 않아서 이거 참 아 정말 삼포세대라는 말을 절감하고 사는 겁니까? 진짜 그 말이 그 말이 되게 좀 그전에는 막 자조적이고 막 포기를 하니까 니들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지금 지금 이제 서른이니까 서른의 신입이면은 이제 신입시고는 좀 늦은 편인데 이제 뭐 늦어도 뭐 그래 뭐 열심히 하고 뭐 경력 쌓아서 이제 잘 살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지금 신입 취업도 되게 안 되고 있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이제 뭐 마흔 넘어서는 이제 뭐 몸값으로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또 몸값이 올라가면 몸값 비싸다고 쓰지를 않는데요 또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취업하는 거 정말 진짜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거 실제로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몸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몸값이 비싸지면 안 쓴다고 그럼 나름 몸값이 올라갔다는 게 그래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IT는 좀 이제 급이 되는 사람들이 세고 쐈어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갖고 가셔도 돼요 아 이거 지금 뭐 편의점 편의점 그 뭐 의자 앉아있는데 이거 하하하하 뭐 뭘 갖고 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캔이랑 캔이랑 플라스틱 이런 거 재활용품 가져가시네요 아 의리신들 있겠어요 예 아 그 점원이요 아니요 점원 말고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거 오늘 미상연구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도도다른 현실도 보게 되네요 심각하죠 이거 다 청와대에 있는 아줌마가 하얀 안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뭐 정치 같은 거 관심 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차피 한편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솔직히 죽어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식경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뭐 그런 말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좀 맞는 말 같아요 요즘에 제가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막 정치 성향 같은 거 얘기를 이제 분쟁 때문에 정치 얘기하면 막 싸우잖아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되게 피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어 뭐 음 그렇군요 그래도 뭐 범죄자는 국민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인간이겠죠 그러게요 아우 그래서 지금 밖이에요? 예 통화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집에서 통화는 못합니까? 아니 지금 뭐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이는 척을 하니 아이고 빨리 좋은 일이 있어야 그 종로에서 얻어먹을 텐데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사는 거고 얻어먹는 건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전시 상황에 전시 상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0월달 정도 12월 이제 됐으니까 예 어 그 정도 해가지고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 있겠어요? 아 예 뭐 하는 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좀 나가고 해요 어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저는 남자예요 아 괜찮아요 법이 아니어도 제가 한번 승질내가지고 여자 연구원이 한 명 나갔잖아요 그때 참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미상연구원이 그랬는데 아 그때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어떻게 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거참 저 제가 좀 어쩔 수 없어요 승진이 나가지고 하하 하기는 뭐 이해합니다 하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글 쓰는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어 또 글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가끔 또 좋은 아이템이 있고 그러면 직접 만나지 못하라도 우리 이렇게라도 만납시다 어 어 예 뭐 근데 인터뷰 이거 조회수는 좀 나오던가요? 조회수가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1화가 1화하고 2화가 아직 50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하 참 현실적이네요 너무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항상 조회수 100만 보고 갑니다 하 제가 살면 살 살수록 느끼는건데 응 노력이 다가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됩니다 노력보다는 그 편법과 치밀하게 짜여진 그 뭐 뭐라 그러지 그거를 전략같은거? 아 그놈의 전략이 없어요 그 전략도 좀 같이 마련해주는데 머리를 좀 맞대주세요 아 뭐 집에서 쓸데없이 짱구만 굴려서 그 얘기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케이 아 그러면 다음에 만나거나 다음에 전화연구 전화 인터뷰 시도하게 되면 고런 말을 좀 해주세요 아 이거 하다보니까 재밌는데요 이거 아 재밌죠 나름 아 저도 오늘 너무 진솔한 얘기도 많이 듣고 이거 전화하길 잘했다 아니 요즘 아니 제가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백스생활 뭐 생각보다 백스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해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을 성찰하며 철학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뭐 또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뭐 근데 그 백스생활하면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지금 아 맞죠 돈이 제일 큰 문제에요 아 당연합니다 저 뭐 밖에 나가서 멍 때리려고 해도 뭐 카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커피값이 뭐 국밥값이랑 맞먹잖아요 또 하하하하 그런 커피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또 된장남이라 어 아니 저는 저는 커피 자체를 뭐 그냥 아직까지 뭐 그냥 쓴물 그 이 그 이하 그 이상 또 아니고 어휴 근데 아무튼 하하하하 뭐 카페 커피 마시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가가지고 이제 피도 좀 피하고 뭐 맘 편히 좀 앉아있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자도 좀 보고 아 네 뭐 근데 쳐다만 봐서 아니 아무튼 뭐 하하하하 아무튼 근데 백스생활하면은 제일 문제가 돈이 없으니까 모든게 끊겨요 특히 사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났는데도 돈 드니까 어 내가 다음에 만나면 오늘 인터뷰한거에 대한 대가로써 맛있는거 한번 쏘겠습니다 어 뭐 매번 사주시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뭐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공간부장이라고 그 게임영상도 올리고 그러는 친구 있는데 아 예 그분 예 맞죠 많이 어 이 친구가 이름을 지었어요 문학인의 밤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 문학인의 밤 그렇게 얘기해놓지 않으면 마누라가 그 모임에 못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문학인의 밤이라고 놨습니다 하하 참 그날 와가지고 우리끼리 얘기도 좀 하고 뭐 노래방도 한번 가든 뭐 이따 신나게 한번 봅시다 남자들끼리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한번 좀 이제 뵙고 싶고 뭐 그랬었어요 뭐 어 전부다 또라이니까 또라이들끼리 모여서 또라이 얘기도 좀 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하하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아까 하던 얘기는 뭐 이제 있다보면은 사람이 뭐 고립이 돼요 진짜 진짜 이거 이거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막 좋든 싫든 이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걸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좀 그러는데 뭐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뭐 돈이 있을 땐 이제 돈 버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또 그거 맞아요 맞아요 하 아무튼 미치겠습니다 뭐 며칠에 한번씩 부모님이랑 싸우고 이거 이거 부모님하고 왜 주로 뭘로 싸웁니까 그러면 취업 왜 안하냐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뭐 취업때문인데 뭐 제가 그전에는 솔직히 안하고 안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뭐 진짜 뭐 이제 대학 친구들이랑 뭐 얘기할 때 네 이제 입만 열면 하 일하기 제일 다 놀고 싶다 뭐 평생 백수로 살 수는 없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쪽으로 일도 좀 해서 경력도 쌓고 싶어 실력도 좀 늘리고 싶어 한데 뭐 하 참 뭐 이거 뭐 되질하는 일이죠 뭐 부모님도 뭐 언제 취업하냐 그러는데 뭐 그런 식이죠 뭐 이제 뭐 내가 하기 싫어서 안고 있냐 막 그러면 아 그럼 나름 압박이 있는 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심하죠 아 심해요 어 그럼 혹시 이제 월요일 되는데 예 면접 잡힌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지난 한 한 두 달 한 두 달 정도는 면접을 쭉 안 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뭐 이거 저한테 왜 그러냐 할 게 아니고 이거 뭐 인사담당자 아 이력서를 냈는데 예 아 난 또 구직활동을 안했단 얘기인줄 알고 아유 뭐 구직활동이야 뭐 뭐 근데 이력서를 집어넣어도 뭐 안오니까 어차피 넣어봐야 안올건데 뭐 맘 편히 노는게 낫지 않나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사회가 청년 세대에게 해봤자 제대로 안된다는 무력감을 준건 아닌지 더 짜증나네요 아닌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어 뭐 미성연구원이 맞다고는 맞는거죠 그니까 이거 뭐 전부 뭐 그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뭐 그냥 꼰대를 또 그렇게 싫어해요 막 그런 분들 전부 다 예 맞아요 맞아요 뭐 독일인들이 일찍이 일찍이 가스실의 우수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하하하 아 아 정말 지금 이렇게 하는 말들이 어 얼마나 지금 현실이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 웃음이 헛웃음입니다 정말 진짜 대한민.. 제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스실에 있어야지 아 쓰읍 이거 나름 명언이네요 우리 그 삐딱시선에 보면 네 명언 쓰는 코너도 있는데 명언도 몇 번 써주세요 아 예 뭐 고려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들으고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어 공관장으로써 힘을 좀 낼테니까 이거 뭐 목소리가 이거 뭐 다 나갈텐데 이거 목소리만 나가는데 그럼 평소에 음성변조를 하고 다니세요 아 저 헬륨가스 살 돈이 없습니다 아 이거 헬륨가스 그냥 평소에 목소리를 음성변조하고 이 목소리 그러면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잘해주세요 그 전국에게 몇 명이나 듣겠어요 몇 명이나 듣는데 이 사람이 그걸 미상연구원 목소리 알아듣는 그 미상연구원인데 당신 미상? 이러면 그 사람 또 막 매장시키려고 난리치는거 아니에요? 아 전부 매장시키려고 하면 뭐 어휴 매장시키는 것도 돈 들어서 힘들긴 한데 어우 우리 오늘 옛날에 했던 밤에 밤새 우리가 얘기했던 어 우리 벌써 18분이나 인터뷰를 했네요 아 뭐 지금 전화 끊어봐야 뭐 어차피 잠도 안오고 아 아 이거 어 전체 방송시간이 있어서 요거 하고 내가 바로 전화할게요 생방송입니까? 아 이거 이거 생방송까진 아니고 이제 녹화인데 요거 하고 내가 방송 정리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보시죠 대한민국 백수 여러분들 주변에서 압박 많이 할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거 짜증나면 짜증내고 뭐 뭐 부모님이고 뭐고 뭐라고 하면은 뭐 뭐 말이 좋아서 부모님이 뭐 까놓고 까놓고 보면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뭐 남남이에요 뭐 사소한 돈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관계고 뭐 그니까 여러분들 좋을대로 하세요 그거 뭐 본인의 욕망에 충실해라 아 작글 아깡이 한 말입니다 그 뭐 뭐 도덕적으로 뭐 뭐 도덕적으로 뭐 그런거도 중요한데 저 그만큼 의미없는게 없어요 진짜 아 오늘 완전히 삐딱한 날들에 미상연구원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아 뭐 대한민국 백수 여러분들 주변 환경을 맞춰주지 말고 주변 환경을 본인에게 맞추도록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잔소리가 한 거짓말 안치고 10분의 1로는 줄어든거 같아요 뭐 그만큼 부모님 속은 타겠지만 부모님 속이 안타면 제 속이 타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속은 안타깝지만 내 속은 아니니까 아 나중에 또 그 잘 정리해드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뭐 뭐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뭐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지금 뭐 약간의 과장이 보태지긴 했는데 예? 뭐 반은 진실이고 뭐 뭐 나머지 반도 거의 진심 같네요 근데 아 그렇군요 우리 대통령은 순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웃어주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청년 하나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아 네 원래 이런 취지로 전환결을 한게 아닌데 어쩌다보니 대한민국 대한민국 청년 실업에 문제를 들을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안기는지 내가 이럴려고 대한민국 청년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회에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미상연구원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삐딱한 날일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곡입니다 2대2가 부릅니다 이지혜 응급실 4화 그 말 4화 그 말 4성 소송 2단구 5화 4화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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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손실조차 없어 내게 너무 항상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라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는 이 바보의 진단이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보나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너를 떠나 가라 싶어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널 고마운 줄 모르고 처없이 나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의 진단이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 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부르고 가진 사람 날 버리지마 드디어 나를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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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랑하게 돌아